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소싱팀에서 근무 중인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싱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마일게이트에서 퍼블리싱할 게임을 서칭하고 발굴해서 우수한 개발사에 대한 투자까지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게임들의 게임성과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도 진행하고요. 개발사와 내부 퍼블리싱 조직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한국, 일본, 중화권, 서구권 등 각각의 권역 담당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개인적인 독립성은 존중받으면서도 게임 테스트와 공조가 필요할 때에는 적적으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바일이나 PC 등 모든 플랫폼에서 유망한 게임들을 발굴하고 검토합니다.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계약에 대한 협상 업무도 포함되고요. 특히 게임 테스트 검토나 사업 제한 단계에서는 내부 유관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추가로 스마일게이트 메가보트를 더 많은 외부 개발사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전문성을 키워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다양한 개발사를 만나서 그분들의 고민이나 제안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테스트하면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또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면 업무에 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은 게임과의 협업 기회를 잡으려면 속도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의 준비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성실함이나 멀티태스킹 능력도 중요합니다. 개발사들과 정확하고 유연하게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비즈니스 매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 그리고 오픈마인드를 갖춘 굿 리스너이신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또 각자의 개성과 역량 개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 영역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스마일게이트 전체의 밸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는 점 외에도 게임 산업에서 성취하고 싶으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목표와 자신만의 강점에 대해 확신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번 인턴십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수싱팀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강점을 더 발휘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